자 이것 같이 너무나 수세가 약하게끔 유인이 된 것들은 이렇게 무엇을 이용하든 이렇게 묶어줘 가지고 이걸 다시 수세가 안정이 될 특정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고무꾼을 이용합니다. 그래서 고무꾼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. 이렇게 묶어서 수세가 올라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나 수세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세가 너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집니다. 이 나무를 다시 보시겠습니다. 나무를 보시게 되면 수세가 너무 나무가지가 위로 상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수평으로 유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. 그럼 수평을 유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것을 수평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냥 무조건 이 칼을 꼽다 보면 이 가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지를 잡고 수평으로 유인할 부분을 4번 내지 5번 이렇게 계속 흔들어집니다.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유연해짐을 느낄 겁니다. 그러면 그럴 때 여기다가 이 클립을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보이고 있는 이 흰색 이거는 3호고 이 분홍색은 2호, 2호, 3호를 써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이 5호짜리를 이용해서 여기 약간 그 수형을 아랫부분으로 향할 부분을 잡고 몇 번을 4번, 5번 정도로 흔들어 주다 보면 여기가 약간 유연해짐을 느껴지면 그때 이 클립을 꽂고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수형이 수평으로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. 자 이러한 가지 같은 경우 수평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내가 유인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고 여기를 몇 번을 4번, 5번 정도를 채워줍니다. 그러면 수형이 이렇게 나무가 부드러워짐을 느낍니다. 그러면 그때 이 클립을 가지고 여기다가 꽂아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나무가지의 굵기에 따라서 2호 내지 3호 아니면 5호짜리를 사용해서 여기를 수평으로 유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